아직 연락은 없는데 잘 갔겠죠, 뭐. 여사님 보시기에 태범이 어떠세요? 연홍이란 아가씨한테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전 그냥 태범이가 연홍 아가씨랑 잘 됐으면 좋겠어요. 태범이가 그 아가씨를 안 좋아해도요? 솔직히 전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어떤 정도 생기는 건데 태범이한테 그런 혼처가 또 생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제 보니 여사님 부잣집 며느리를 원하시는 거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여태 아들 덕 며느리 덕 보고 살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어린애 같은 생각이지만 난 우리 태범이가 승희랑 노경이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노경이보다 뭐가 부족했을까 생각하면 자꾸 속이 상해요. 부족해서였겠습니까? 서로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분하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여사님 그거 자격지심이에요. 버리세요. 아니 우리 태범이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에리트 청년인데 거기다가 소망병원 장남이고요. 네. 노력할게요. 참. 의주는 집에 들어왔습니까? 승부가 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녀석. 이제야 발등에 불이 좀 떨어졌나 보네요. 가만. 원서 쓸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별 말 없어요? 네. 아직 별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유. 놔두세요. 때 되면 얘기하겠지요. 뭐라고? 서울학교에 원살 있었다고? 응. 원장님이 서울까지 유학 보내준다 카드나? 당연히 안 보내주겠지. 뭔 소리고? 아빤 아직 모른다고. 아줌마도 모르고. 진작아. 그러니까. 원서 기간 끝날 때까지. 너 비밀 지켜야 돼. 알았지? 네 난주. 부모님 마시면 왜 할라고요라노. 혼나게밖에 더 하겠어. 그리고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서울에 인류 고등학교 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명주야. 명주야. 여보세요. 엄마. 어. 와. 저녁밥 제가 안 쓸까요? 그래 좀 해줄래. 왜 그러세요? 내가 뭐를. 어디 좀 봐요. 아픈 거 아니다. 부엌에 가 있거라. 내 조금만 있다가 나갈게. 엄마. 할머니 결혼 반대하시는 것 때문에 속상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저더러 힘내라고 해놓고 엄마가 이러시면 어떡해요. 나의 집 믿을 때라곤 엄마밖에 없단 말이에요. 봄에 성님 오셨어. 엄마. 할머니 오셨나봐요. 봄봄이. 고생했다. 아이고 뭐 지혜 운전 뺏기 더 있습니까? 고생이야. 누님이었을지. 근데 새벽같이 막내 동생하고 어딜 다녀오신 거다요? 절에 가가 불공 좀 드리고 옵니다. 어디 절 말이오라? 그 저게 그 절 이름이 뭐라 하더라? 혹시 그 나만 쏙 빼놓고 그 남매끼리 단풍 놀이 갔다 온 거 아녀라? 그런 거 아니다. 아이 금동이 니 피곤할 긴데 어이 방에 가 시그라. 예 누님. 방순아 가자. 야. 그런데 애비는 어디 가가 이래 콧백이도 안 빼노? 아니 너는 와? 넋나간 고백기로 그리 앉아있노? 어머니. 승구 아버지가 말입니다. 애비가 와? 아니 내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